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때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밤을 들으면 심장이 점점 빨리 뛰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산책을 많이 한다 했는데 운동할 때 첫 노래를 밤으로 하면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고 뛰면 저절로 몸에 열이 좀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그때 처음에 운동은 내일을 근무하는 1961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은 걸 즐거운 하루에 운동을 하자 감사합니다.